슬 슬라임 답이 없다 진짜 혹시 슬라임이니? 육강룡 근데 육강료도 졸라쎄 육강룡도 승천 올라오고 최대 최대 체력 어 어 근데 싸일이 제일 캘리퍼스 필요없는거같은 싸일내기 어 순무 세비발놀림각이다 에 무순먹기 vs 순무 먹기 어 아 뭐야 이거 유령 수집금 와 병속의 쓰레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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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소택도 만드는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이거 아 손가락에 뭐 있나 계산된 도박 이게 도전략가 채팅도 못먹었다고요 뭔 소리야 이게 아 저거 안나온다구요 언제부터 실더스가 FPS 에임똥만겜이 되었는가 에임똥만겜 천원 내면 가능 피버타임이네 개꿀 어 뜬다 괜찮은 전략 탄성 플라스크 탐플 넣어야 육강령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탐플 없으면은 딜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고프트 버프타임 고프트 버프타임 탐플 과연 유령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살렸다 택 계속 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고프트 버프타임 음 셋 다 거르고싶다 다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땡 보수융을 거르는 거 오랜만이네 그리운 나 작집 안 돼 아이 참 안 돼 한 번만 참지 고개 제거 제거하기에 돈이 없긴 할텐데 저쪽을 저쪽으로 일단 가자 고개를 썼는데 무력화가 안 잡힌다면? 에라이 엑소 에이 엑소 도매 예 예 엑소 예 예 엑소 예 예 예 다리 꺼기, 다리 꺼기,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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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꺼기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공격 포션 빨아야겠다 카카 카카 뭐야 에임 뭔데 왜 쟤맛 맞았어 돼지색 보자 단필 다먹네 늙은거지 이벤트 이름 늙은거지였어? 그래주색 늙어 아 쓰레기 이벤트 안죽지 이거 P.E. 야 체력 1호 뭐하라고 4골드 없어서 제거 못한다 아 왜 돈이 없어 아잇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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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복수유물만 제대로 된거 나왔으면은 쓰읍 이걸 잔다니 참을 수 없다 이건 자야지 암튼 아 아 이제 아 수 아우 접색 제비 아 제비 넣을까? 아닌 것 같은데 넣을까? 핸드슨 핸드... 쏟았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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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네코... 목 졸라서 잡음 괜찮은 점략 괜찮은 전략가 전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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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 아니면은.. 재련의 축복? 에잇 두부짐 첫 턴에 개선된 또 막 떨어져가지고 아이 장난? 아이 아까 영도에서 본거랑 똑같네 열받네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은 게임이구만 세월이 지나도 개도야 빨리빨리 나와라 그냥 아이씨 조금 모자란 도발 제거만 좀 더 되면은 뭐 문제없겠네 근데 지금은 문제가 좀 많구만 예비도 있어야 되는데 덤벼라 죽겄다 두부짐 아이끼리 한산 둘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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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골드지. 여기서 하나 지울 수 있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 제비 하나만 넣었걸... 아쉽다... 제비 2개 넣은게 오판이었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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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끌로 주네... 뭐 버릴 거 없지... 그냥 사격이나 수비 하나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아 드레날린...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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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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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드... 예비... 이렇게 나왔지... 대박이네... 대박이네... 아이씨... 아이씨... 잘못 눌렀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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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더 제거하면은 훨씬 잘 돌아가겠죠... 엘리트 다 뒤졌다... 엘다 뒤... bara... 아.... 엘 아이씨라... 눈 hopes... circles Ya... 가장 맞아... 해외... 보수... 무서 trans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늘이 두렵지 않소? 하늘도 순환백 돌리매기를 쓰지 않을까? 아니 탈다래. 똥중! 전략과 있어서 똥중 필요 없어. 컴팩트하게 갑시다 제비 두개 넣은게 진짜 실수다 아 붕대 나왔으면 빙핑이 흐접이죠 붕대 나오기 전에야 빙핑이가 무서웠지 붕대가 두렵지 않소 갑붕사 갑자기 붕대 뜨는 사일런트 어차피 붕대 캘리라 그냥 개선된 도박만 돌리면 흠 헬페이 허겁책 카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밋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좌 해 이럴 수 있는 유일한 요구리 장화 엿 족 이젠 아님 아 심판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어 쏘세요 지한테 하자 피해서 오토 된다 다리 꺾기도 되는데 저 교살이 라도 일하고 안되겠습니다 으 아 으 으 으 으 병법섭 병법섭 고개 강호가 제일 낫겠지 뭐 역격사를 달래야 미소서? 랩까하나도 필요없어 필요한게 뭘까? 배? 배, 배 먹어도 저거 안되잖아요 저 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려면 체력이 몇이어야 잘 먹었습니다가 되지 쌓일 체력이 65인가 70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2. 2. 5. 5. 6. 6. 6.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2. 13. 13. 15. 14. 15. 15. 아 잘못 눌렀다 아 둘다 도우스에 두르고 아 둘다 도우스에 두르고 아 둘다 도우스에 두르고 도우덕세 교사라면 그 일마계 도우덕 이벤트 되는거 아니야 그러는데 빅빅 어디갔어? 어? 빅빅 어디갔어? 쫄티에반데 빅빅 뱅 뱅 뱅 오이였어 침 저 잡으려면 한 세월이 뭐야 죽었어? 아 안돼 너무 급하게 돌렸어 근데 너무 급하게 돌렸다니까 그래도 대면 그렇게 하는거지 이게 뭐야 뭐라고? 캘리퍼스 필요없는거같아 캘리퍼스가 뭐쓸 뭐있어 사실 여기서 캘리퍼스 없어도 무대가 나아지 않을까요 카카오 필요한건 동대지 캘리퍼스가 아니야 어? 수리검 넣으면 좀 더러워지겠다 더럽게 유령이나 하나 쌓아가 유령은 이제 자유예요 다운도 징그럽게 쌓이는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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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글쎄 자기가 서다 부족이래. 유령해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웅 6 심장 허접새 이박에서 만나요. 이박에서 변화해서 아드레날린 떴을 때가 쩔었다. 심장클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또라뽕 또라뽕